광장시장 광장시장 저희가 오늘은 광장시장에 왔습니다 광장시장은 줄리엣이 아마 처음 왔을거에요 아니면 이 근처 지나가냐 보는 정도였는데 날씨도 좋고 그래서 오랜만에 광장시장에 와서 서울의 시장 분위기를 한번 보여주려고 합니다 광장시장은 맛있는게 많은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해산물 빼고 줄리엣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멋져요 정말 멋져요 오늘 정말 멋져요 저희가 드디어 시장 입구에 들어왔습니다 줄리엣이 시장 들어보자마자 옛날에 할머니 살았던 집 그런 냄새가 난다고 해서 옛날 생각이 났나봐요 정말 멋져요 정말 멋져요 정말 멋져요 한복들의 향기 정말 멋져요 지난 영상 보셨던거 아시겠지만 줄리엣이 결과적으로 마지막엔 이런 한복을 직접 만들어서 입어보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예 잘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쪽은 밥먹는데 약간 이런 쪽은 원단 이런거 파는 이제는 이제는 줄리엣이 좋아하는 수산시장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아하 숨을 못하고 아까랑 너무 다른거 아니야? 아까 그래마 스멜 난 다음에 와 지금 냄새가 정말 좋아요 김치 와 김치 보시면 김치를 보더니 또 맛있긴 하겠다 파김치 오 오 오 오 오 이제 먹거리하는 곳에 왔습니다 보시면 전부 다 지금 음식점이 워낙 많아서 어디로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There's so many foods 오마이갓 there's still christmas lights right here 우선은 여기 보리밥 맛있게 하는 데가 있다고 해서 뭐 줄리엣이 아직 맛보질 않아서 예 한번 맛보기 하려고 합니다 와 여기 smells so good smells so good 저희가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가 보리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hell yes 줄리엣이 보리밥을 처음 먹는거라 과연 잘 먹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워낙 보리밥 맛있으니까 잘 먹을 것 같아요 비빔밥도 잘 먹으니까 기대가 되네요 we'll see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어르신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yeah it's a little awkward mooi met Cornell 좀 자네 12달 15 00.05.89.06.09.2021 여기 making places 괜찮아요 아, 시리지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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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맛있게 I love you, so I'll give you first 노보 Good? Yeah You're welcome 맛있다 Oh my god This is way better than I expected You know what, this is perfect in like this weather Yeah It's really perfect amount of sauce It's not too salty and it's not too bland It's really in the middle and really really good and fresh I like it You can eat it like this The side dishes are so good Left side? No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I'm here Actually, I've eaten some food I've eaten some food I'm hungry I'm hungry It's really good You're hungry You're hungry You're hungry You're hungry You're hungry I'm American I love Korean food But I've never eaten this So I've eaten this So I'll have to eat this Hell yeah The last bite Hot All done All done All done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배부릅니까? 배부르면 안돼 딴 것도 먹어야 돼 여기 해산물은 안들어가야죠? 네 전혀 안들어갔어 배부린떡은 안들어갔어요 옛날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했는데 기계화된 벨트로 해서 좀 편하게 여기에서 한게 이렇게 내려와서 이번에는 빈대떡을 먹으러 왔습니다 바로 옆에 빈대떡이 있어서 그냥 바로 먹으러 왔습니다 다행히 이 빈대떡에는 해산물이 하나도 안들어가서 2개씩 먹을 수 있습니다 저도 되게 오랜만에 먹는거라서 기대가 되긴 하네요 약간은 네벅스러워 왜냐면 이 맛은 어떨까? 우와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왜이렇게 이쁜 아가씨가 왔어? 하하하하하 잠시 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많이 파세요. 또 오세요. 고맙습니다. 언니를 불러요. 왜 언니를 불러요? 어르신이 언니라 그랬어? 원래 다 언니라는 거예요. 언니 아니면 오빠 아니면 형. 왜? 몰라. 그게 약간 룰이야 룰. 저희 지금 식혜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식혜. 오, 예. 식혜. 식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식혜. 고맙습니다. 맛있다. 맛있다. 식혜는 언제나 먹어도 맛있다. 맛있다. 확실히 맛있네. 맛있게 먹어서 배가 너무 부르네요. 오늘 광장 시장은 이렇게 잘 돌아봤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먹으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